부산대병원, 국립대병원입니다. 부산대병원에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파업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14개의 국립대병원이 있는데 부산대병원만 아직까지 유일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병원 측의 정규직화 요구를 위한 다양한 투쟁들을 진행해왔고 지난 6월에 저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박주민 의원과 저와 서동영 의원이 부산대병원을 직접 찾아와서 방문해서 부산대병원 이사회와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직접 간담회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병원장 측에서 즉각적인 정규직화에 대한 직답은 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간담회 자리에서 병원 측에서는 부산대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대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는 시설 확충과 관련된 공사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부산대병원은 국립대병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적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될 뿐 아니라 그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한 바처럼 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의 공적기능이 더 강화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적기능과 전혀 위배되는 마찰이 일어나고 역행하는 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일하게 전국에서 안 하고 있는 그런 병원으로 또 악명을 계속 날리고 싶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일단 교육위원회의 의원들이 부산대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정규직 요구를 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즉각 병원 측이 수용하고 지금 만나지조차 안고 있다니까 일단 교섭에 임하고 노동자들에게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부산대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은 사실상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거부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께서 듣고 이 문제의 절박성이나 시급성, 중요성 이런 것들에 공감하시고 함께 힘을 보태기 위해서 자리하셨습니다. 이수진 의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 병원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라. 비정규직 직접 고용 전환은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2017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 고용을 해서 업무 집중도와 책임 의식을 높이고 사고 발생 우려를 낮추고자 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부산대 병원은 전체 14개의 국립대 병원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부산대 병원에서 비정규직 분들이 맡고 있는 업무는 시설관리, 산소공급, 전기, 냉난방, 청소, 주차, 보완 등으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들이다. 따라서 부산대 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단순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병원에 방문한 모든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며 공적 책임을 지닌 국립대 병원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사안이다. 국회에서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부산대 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계속 지체되자 2020년 국정감사에서부터 22년 국정감사까지 계속해서 문제의 지적을 해왔다. 그때마다 부산대학교와 부산대 병원은 정규직 전환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 그 답변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 부산시당에서 직접 찾아가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부산대 병원장은 국회의원들과 병원 이사회의 이사장인 부산대 총장 앞에서 조속한 해결을 약속한 뒤에도 여전히 정규직 전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산대 병원은 최근 병원 노조 측과 협상해서 이번 교섭에서 비정규직 전환 요구를 빼지 않으면 교섭할 수 없다는 태도마저 보이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엄중히 경고한다. 세 차례에 걸친 국회 국정감사 지적을 번번이 무시한 채 허울뿐인 답변으로 국회를 기망하면서 의원들의 적극적 중재 노력조차 무색하게 만든 부산대 병원은 조속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 부산대 병원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이자 국립대 소속 병원으로서 그 공정 역할을 다하길 바라며 부산대 총장 또한 부산대 병원 이사장으로 부산대 병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루속히 이행하도록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부산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병원 진료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의 공정한 노동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부산대 병원의 비정규직 전환 문제를 계속 주시할 것이다. 추후 진행될 예결산 심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부산대학교와 부산대 병원의 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다.